그래도 여러분이 따라 불러줘서 너무 좋았어요 고마워요 보름달..잠깐만 얘들아 아 응 보름달이 제대로 좀 안 나온 것 같으니까 조금만 불러줄게 지금 당장 아무 말도 필요 없어 그대와 나의 눈빛이 말해주는 걸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필요 없어 접촉이 찾은 내 입술에 살며시 타고 봐 입 맞춰줘 너로 걸어 올면 안 되니가 스승혁이 들어오는 너망 탸비지 사랑까지 뛰는 시내 이제 시간이 됐어 그러면 이 밤이 가기 전에, 해 뜨기 전에 터둘러줘요 그대의 보름달이 뜨는 날 그대 사랑을 줘요 이 밤이 가기 전에, 해 뜨기 전에 나를 보러 와요 괜찮았어요? 네 고마워라 진짜 너무 고맙다, 친구들 우와 여러분 또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? 네 내가 신청곡 하나 불러줄게 아니면 우리 게임하자 우리 가수나 출 수 있는 사람 가수나 출 수 있는 사람 10명 뽑아서 구할 수 그 시중에 나와있는 앨범 아니고 not for sale 앨범 있잖아요 왜 공포용 CD가 있는데 그거 드릴게요 그거 되게 희귀한 건데 10명 뽑아서 가수나 쳐서 제일 잘 춘 사람 손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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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아주세요 네 네 노란분 아 내가 CD를 주고 싶은데 내가 춤을 봐야 아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춰 제가 지목을 할게요 제가 지목을 할게요 일단 이 노란분 이 노란머리 예쁜 친구 자 정말 미친 거 아냐 나 내 두고 가수나 아 이거 찍어줬으면 좋겠다 카메라로 진짜 잘 춘다는데 다음에 또 또 출 수 있는 사람 저 보라색 친구 보라색 친구 보라색 친구 가수나 가수나 쳐봐 저 미친 거 아냐 진짜 잘 춘다 진짜 잘 춘다 너 대박 이거 받을 수 있어요? 또 누구 칠거야 나 이번이 저 남자분 이렇게 하신 분 자 정말 미친 거 아냐 나 날 두고 가수나 두두따 따따 뭐 추는데 여기 그래 여기 하얀 예쁜 친구 정말 미친 거 아냐 나 진짜 잘 춘다 근데 고마워 근데 이 친구가 더 이쁜 것 같아 자 이 친구 그리고 아까 춤성하셨던 분 이거 춤성하셨던 저기 저기 저 분인데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가자 여기서 여기서 고를게 다시 나 출 수 있는 사람 이 까만 분 이 까만 분 당신 당신 어 정말 미친 거 아냐 나 왜 이쁜 날 두고 가수나 따따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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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 정말 미친 거 아냐 야 됐어 야 됐어 저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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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CD네 야 그래도 되게 잘 춘다 니네 마이크가 잘 안 나와 마이크가 잘 안 나와 괜찮아요 아 그래 우리 셀카 찍을까요 다 같이 셀카 봉이 있다고? 셀카 봉이 있어 아니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을게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여러분 경기대회 친구들 안녕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정말 미친 거 아냐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이제 업로드될거야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이제 한 곡밖에 안 남았어 등장 이제 한 곡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사진 한 번 더 찍자고? 안 돼 개인폰으로는 안돼 미안해 하지만 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신나게 놀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놀다가 가는 것 같아 진짜 이제 마지막 곡 불러줄게요 마지막 곡 불러줄게 얘들아 근데 마이크 잘 안나올 것 같아 경희대 친구들 고마워요